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법관들이 뭐 인천광역시 연설에 땅땅땅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번에 쪼대로 또 하겠죠 뭐. 오산시하고 파주월에 변론기일이 19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글을 올렸네요. 재검표에서 화살표 투표지, 투표관리관이 없는 투표지 등 수없는 이상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오산시와 파주월 4.15 총선 선거소송 변론기일이 내일 8월 19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아래는 검증조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산시 자료입니다. 안민석 후보하고 최윤희 후보가 맞붙은 겁니다. 밑에 이 글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5%, 13%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가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일정 비율이 최윤희 후보의 표가 전산적으로 안민석 후보에게 이동한 겁니다. 각 동별로 또 각 동에 속하는 선거 투표소별로 이동한 겁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전산적으로. 그러나 전산적으로 이렇게 표를 이동시켰지만 실물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실물 투표지가 전산적인 선거 데이터, 선거 결과에 딱 맞춰서 투입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정거보전을 신청,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그렇게 할 때 투표함을 갈지 않고서는 그냥 그대로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함 그대로 아마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하나 안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니까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파주시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하고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8%에 32% 나온 겁니다. 이건 미친 숫자입니다. 이건 전산조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입니다.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3%가 아니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0%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죠. 진동면 같은 경우는 무슨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야 엄청나네 이 사람들. 플러스 25.6 마이너스 25.6이네요. 그러면 표를 얼마나 이동시킨 겁니까? 31.2%를 이동시킨 거네요. 대단하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할 때는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들 다 꺼내가지고 파쇄하거나 뭘 해버리고 완전히 새로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이제 재검표장에서 많이 나온 거죠.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점검물들이 보시죠. 원고대리인 관내 사전투표지 내묶음이 적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그런 사전투표지입니다. 관내 사전 남촌동 투표지는 먼저 날인한 이후에 나중에 투표지가 인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날이 난 이후에 나중에 투표지가 인쇄된 거네요. 사전투표지는 인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세마동 안민수 후보 투표지는 정규 기표용기와 비교하여 기표용기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냥 막 찍었습니까? 나중에 다 제작했다는 이야기죠. 투표소와 갯표소에 없었다는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창동 12투표구 최윤희 후보자에 대한 투표지 묶음 614장 연면에 띠모양의 인쇄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띠모양의 인쇄자국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인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잘랐다는 이야기네요. 중앙동 4투표구 투표지 묶음 가운데 부분에 인쇄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다 사전 투표지니까 다 위조 투표지로 의심되는 거죠. 세마동 3투표구 투표지 한 장, 중앙동 3투표구 투표지 세 장이 각 투표관리관이 날인이 도적돼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정신당한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날인도장도 안 찍고 투표지를 교부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든 정신당한 이런 투표자가 항의도 하지 않고 이런 표를 찍었을 리가 없는 거죠. 다 투표함을 가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지의 투표자 포시 사각형이 삐뚤지 인쇄되어 위조된 투표정도 의심이 됩니다. 사전 투표지가 인쇄되면 안 되죠. 다 인쇄해가지고 법원이 언제까지 투표함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표를 다 빼내가지고 어딘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 표를 인쇄를 막 해가지고 프린터 돼야 될 사전 투표지를 다 집어넣은 거죠. 대원동 3투표지 기표 후 종의의 기표용지 서식 인쇄되어. 이거 다 사전 투표지가 인쇄되면 다. 이거는 뭐죠? 관외 사전 투표지에 날인된 기표가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파주울 같습니다. 투표지 2장 내지 3장이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나중에 투입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가 자석 투표지라 하죠. 2, 3장 붙었다는 것은 인쇄했다는 거죠. 이건 다 프린터로 출력돼야 되는 것이죠. 투표지에 검정 프린터가 묻어있어 감정을 요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에 QR코드 내의 붉은색과 초록색 선이 있어서 투표용지가 인쇄됐다는 과정이 생긴 것으로 의심됩니다. 개판, 개판, 이 개판인 거죠. 투표지 상단 부분에 붉은색 하살표의 스티커가 붙어있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날인도 안 하고 이게 이런 게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최윤희보 오산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쇄한 흔적인 거죠. 인쇄한 흔적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인쇄된 거. 초록색이네요. 비례대표 용지하고 같이 인쇄가 된 모아이입니다. 파주월입니다. 파주월에서 출토된 아주 유명한 배춘잎 사전 투표지입니다. 투표자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자 중복하여 인쇄.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 거죠. 뭐 중앙선관리는 또 물하고 변명할 거고 대법관들은 또 받아들이겠죠. 개판입니다. 개판. 파주월 금촌 이동 2투표소. 20장의 투표지가 투표관리가 날인 없이 교부되었다고 투표력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검표장에서는 금촌 이동 2투표 투표지에 투표관리가 날인 없는 것이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유권자 주권 행사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금촌 이동 2투표소 파주업 유권자 전체의 주권 행사 사실은 도둑받은 것이 아닙니까? 투표함을 갈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같은 여름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표소에 있었던가. 첨부된 별지 3과 같이 금촌 이동 2투표교회 특위 상황에 오전 9시 30분대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간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으로 기대되었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를 다 갈아버렸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2021년 11월 12일 파주월 재검표 종로 직후 인터뷰 영상입니다. 금촌 이동 2투표소 투표력에 기록된 투표관리간 날인 누락 20장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투표력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 이렇게 기록에 개표소나 투표소에 특별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투표력에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잘 익숙하시지만 오늘 재검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상한 투표지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전산적으로 사전투표 수에 대한 표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산적으로요. 실물로 된 투표지가 이동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 가운데서도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정상적인 투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같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 3% 내에 머물려야 되는데 5에서 1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앞에서 봤듯이 송파병 같은 경우는 30% 이동하지 않습니까? 김근식 후보하고 다른 후보의 30%.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법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다음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고 좌우대칭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가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안민석 후보가 함께 준 겁니다. 이것이 오산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파주시 어래도 그대로 나타난 건 박용호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빼 가지고 박정 후보가 함께 대해준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이것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지방선에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산적으로 표를. 그런데 전산적으로 표 조작이 일어났지만 실물 위조트 표지는 전산 조작에 딱 맞게끔 투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현저하게 작은 수치가 투입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투입 안 했을 수도 있다. 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무효소송 해봐야 다 대법관들하고 선관위 측이 다 한 패거리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실물 위조트 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힘든 고된 일을 선관위 관계자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적으로 조작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검표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투표지가 왜 나왔냐 이야기죠. 이중인시한 이런 투표지가 왜 나왔냐. 이거는 우리 함께 검찰 수사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는 그런 보존명령을 선관위에 내립니다. 그러면 선거 데이터가 발표된 것에 전혀 맞지 않는 투표함 속의 투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소위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나눠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투표지 이미지에 딱 맞게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후보별 득표수에 딱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왜 많이 나왔냐.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해보신 투표자들 아시겠지만 투표소를 방문해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앱선 프린터용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쇄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다 제작을 한 겁니다.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중인쇄도 나오고 투표관리가 날인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것도 나오고 제가 추측하건대는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이제 자르는 과정에서 날이 별로 안 좋았던지 두 장, 세 장에 붙은 자석 투표지도 나오고 비례대표의 초록색하고 여러분들 같이 인쇄된 중복 투표지도 나오고 또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인쇄해놓으니까 본드가 묻은 투표지도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상하 여백이 자른 거 다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다 나온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겨져야 되는 것들이 하중을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대개 그러니까 지금 얼개가 다 밝혀진 거죠. 전산 조작을 했고 투표함을 갈았다는 거죠. 사전 투표지에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것은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자 태아야 될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가 대량 생산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이야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인 거죠. 이 선거 실상을 대법관들도 다 그냥 묻는 쪽으로 가고 국힘당은 다 입을 다무는 쪽으로 가고 대통령 자신도 입을 다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그 다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당에서 법을 발의해가지고 감사원이 그거 못하게 법률 개정안을 내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한번 두고 보세요. 이 문제에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선관이 사람들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선거 데이터를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모든 전국의 2017년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 뭐 언론한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언론사 중민들이 무슨 헛소리하고 좋은 말을 하고 다 거짓말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쪽이죠.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 속에 살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쓰레기통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의 고민이나 고충이 있겠지만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사람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김재한님 말씀처럼 나라가 안 많은 게 신기한 거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체제가 바뀌겠죠. 체제가. 그래도 지금 이준석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선거만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민이가 먼저 당대표 1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저는 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뭐 제가 예를 들면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제공한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고 신민들이님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놓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여론을 주도하는 척이 꽤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제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몰아가지고 방송 드리고 또 내일 새로운 내용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해 줘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